응 분명히 모석의 선생님들 중에서는 불리는 무안도 올리고, 못 불리는 무안도 있어요. 자, 1번이 쉽게 설명하자면 유명해서 손님이 많으신 분명히 선생님도 계시고 아니면 정말 뭐 유명하지도 않고 손님도 없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이런 두 케이스에 어떻게 보면 특징이 있을까요? 단계점, 이런 것은? 일단은... 불리는 보살님들은 그만큼 엄청난 기도도 할 것이고 엄청난 공부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요즘 시국에 보면 진짜 무당들 진짜 많아요. 그렇죠? 매니저님? 엄청 많죠. 근데 신기만 있으면 선생님, 이런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이에요? 라고 물어보면 아우, 신 꿈이네. 아우, 신 받아야 되네. 그렇게 해서 신 내림을 해준단 말이지. 그러다 보니 무당들이 신 꿈만 하면 뭐든지 끝나는지 알고 다 신 내림을 했는데 신 내림을 하다 보니 신 내림을 해놓고 딱 보니까 먹고 사는 게 안 돼.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신 내림만 해놓고 식당이나 노래방이나 그런 데 간단 말이지? 그러면 못 불려 먹겠지. 그렇죠? 불릴 수 있는 사주가 있고 이렇게 못 불릴 수 있는 사주가 있는데 신기만 있고 사주에 신의 온기가 요만큼만 있어도 선생님들이 신 내림을 하라고 하니 그렇게 해서 다들 신 내림을 해. 그러나 시작은 인맥이 있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먹고 갈란가 몰라 인맥은 오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었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는지 웬만큼 알다 보니까 그냥 이제 지껄여. 지껄이면 다 그게 이렇게 맞단 말이지. 근데 그런 사람들이 딱 끊어지면 손님이 없어. 입소문이 안 나니까 손님이 없단 말이지. 그러면은 어떻게 먹고 살기 힘드니까. 근데 신의 길 가면서 불리려고 하는 분들은 오로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만 의지를 하고 그다음에 신 내림을 했을 시에는 선생님이 있을 거 아니야. 그렇지? 그 선생님한테는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돼.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신의 공부도 하고 이 신의 길에서는 할 일이 너무 많아. 진짜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신의 길을 와서 아침 10시 11시에 일어나가지고 할아버지 옥수 발원하고 뭐 불려 먹어. 아침에 일찍 일찍 일어나야 되고 일찍 일찍 일어나서 옥수공냥하고 기도도 하고 근데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. 기도밖에 없어. 신의 영이 와야 돼. 신의 영이 안 뜨면 어떤 손님이 와도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. 점사가 잘 나와야 되는데. 어떤 손님이 와도 아무것도 안 나와버리면 그 손님들이 왔다 갔다가 아우 진짜 못 보내? 이러고 간단 말이지. 기도밖에 없어. 기도밖에 없어. 그러면 분명히 불려 먹어. 근데 저는 솔직히 어떻게 들었냐면 신 내림을 해주는 신어머니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했거든요. 조금 앞전에 얘기했지 내가. 신기만 있으면 신 내림을 한다. 그러니까 신기만 있으면 신 내림을 한다. 우리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 신 내림 해야 돼. 보통 아니야 직성들. 근데 그런다고 신 내림을 하냐. 그 사람이 정말로 신의 길을 가서 불려 먹을 수 있는 사주인지를 알아야 되고 어떤 신령님들이 어떤 원력을 가지고 오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꿈을 꿨어요. 선생님 눈으로 비춰요. 보여요. 이렇게만 하면 무조건 신 내림을 한단 말이지. 이것도 아니라는 거지.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한데 잘 불리려면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되냐. 헛던 짓 하지 마라. 어떤 짓. 노름 하지 마라. 바람 피지 마라. 술 미친 사람처럼 먹지 마라. 그다음에 오로지 그냥 일심으로 할아버지한테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빌어야 돼. 일심으로 기도해야 돼. 그 밖에 없어. 알겠습니다. 일심으로. 명심하세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